통을 들고 한 명씩 돌 거예요. 그러면 이제 멤버들 수고했다고 내 지갑에 계신 계신이네 지갑에 계신 돈이요 내 지갑에 있으신 내 현금 이렇게 넣어주시는데 저희 아주 마지막까지 힘차게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현금을 준비해 오지 않았을 걸 대비해가지고 저희가 또 카카오뱅크를 준비했어요 카카오뱅크 3333 멋있게니 멋있게니 있으니까 이것도 많이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녀석 댄스 레이디퀴라고 하고요 유튜브 인스타그램 펠스톤이 있으니까 많이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멤버들은 이쪽에 카카오뱅크를 들고 있는 사람 시온 저희 리사올리 시온 그리고 여기 파란색깔 강아지온 윤민 마이크 들고 있는 승현 파란 모자가 저장하고 있는 유빈 근데 여기 미키먼스톡을 들고 있는 사람은 지아 여기 또 강아지툰 강아지툰 보내까지 해가지고 여섯 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개인 인스타그램도 많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곡 할까요? 아이앤 제가 모르고 있을 때는 어디에 모르겠어요? 우리집 갔다가 빛나리 아이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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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앤하고 빛나리 어때요? 신나게? 여러분들 다들 아이앤 아세요? 네 빛나리 아세요? 네 네 그러면 두 곡 다 보여드릴텐데 여러분들 그럼 박수 쳐주셔야 돼요 뭔지 아시죠? 네 그러면 아이앤 분들의 아이앤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테니까요 아이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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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테니까요 아이앤 드세요